오늘은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장으로 가는 길, 성장으로 향하는 길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생물들은 태어날 때가 있고 또 죽을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람도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태어난 것은 반드시 성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태어난 생명체가 태어난 아이가 자라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고 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고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장의 과정 이것은 필수적인 생명체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명체가 다 자란 후에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성인이 된 후에는 이제 그 성장이 막히게 돼요. 중도하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성숙의 단계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이제는 노화의 단계가 들어가게 되어서 결국은 생명이 끝날 때까지 그 노화는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겉사람은 후패한다. 시간에 따라서 노화의 과정이 있고 그러나 속사람만큼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태어나면 성장해야 되는데 몸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태어나게 되면 이제는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속사람도 날로 성장하는 것이 그야말로 영과 혼과 육이 예수 안에서 성장하여 성숙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해서 때가 되면 이제 태어나자마자 반응이 없죠. 말도 못하고 눈도 잘 보지를 못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한 6개월이 지나게 되면 주의 환경을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뭐 하고 싶은 대로 울고 싶으면 울고 또 젖을 빨면 빨고 또 싸고 싶으면 싸고 이러한 절제하는 게 없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6개월이 되어서 주의 환경을 인식하고 이제 점점점 이게 자라나서 9개월이 되면 사람을 또 가리게 되고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의사를 표현하는 그러한 역사가 성장의 단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장의 단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호르몬입니다. 성장 호르몬입니다. 이 성장 호르몬이 이 분비가 이제 태어나게 되면 분비가 되기 시작하는데 가장 왕성하게 분비가 될 때가 언제냐면 20대에 가장 왕성하게 분비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60대 70대에 가면은 그 성장 호르몬이 분비는 되지만 약 15% 정도. 많아야 20% 그래서 점점점점 나이가 들면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적어집니다. 여러분 성장 호르몬은 자라게 하는 그러한 능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효우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장 호르몬은 우리의 뇌하수체에서 이게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그 성장 호르몬이 아미노산, 191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단순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그 뇌하수체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되면은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세포와 세포 사이에 그 아미노산을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통과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단백질을 섭취하고 또 영양분을 섭취하게 되면은 그것이 근육이 되게 하고 뼈가 자라게 하고 또한 피부가 또한 탱탱하게 하고 또한 부드러운 피부 또 뼈가 성장하면서 키가 커지게 된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조금씩 줄어들게 되는 나이가 되게 되면은 첫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은 근육의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먹기는 먹지만은 똑같이 20대와 60대가 똑같은 그 영양분을 섭취를 해도 20대에 있는 청년들은 운동을 하지 않아도 근육이 생겨요. 근육이. 그것은 바로 성장 호르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60대 70대가 되게 되면은 웬만큼 운동을 해가지고는 근육이 잘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되게 돼요. 단백질을 섭취해도 이것이 지방으로 돼서 뱃살이 생기는 거예요. 배가. 지방은 많아지는데 단백질은 줄어들고 또한 피부가 또 재생이 잘 안 돼. 그래서 주름살이 생기는 거예요. 주름살이. 노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약화되고 퇴화되는 그러한 결과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사이 참 노년에 이르러서 성장 호르몬 주사요법 이것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노인들에게 성장 호르몬을 적절하게 주입을 하게 되면은 근육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고 또한 피부가 좀 탱탱해지기도 하고 주름살이 폐져기도 하고 또한 정신적으로도 좀 우울감이라든지 이러한 정신적인 이러한 좌절 또 노인으로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좌절감. 이러한 것에서 좀 해방이 되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장 호르몬에도 또한 부작용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전해질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잖아. 그래서 몸이 부흡니다. 부흡. 그리고 근육과 뼈와 이러한 관계, 이러한 성장의 관계가 언밸런스, 균형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이 손목 턴을 증후군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고 근육통, 또 관절통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큰 부작용 중에 하나예요. 또한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또한 있을 수 있어요. 일부는 오히려 암을 유발하게 하는 그러한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도 있고 여하튼 이 성장 호르몬은 자연적으로 우리의 몸속에서 생성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성장 호르몬을 잘 분비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지방 섭취를 좀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강도의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적절하게 걸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근육이 좀 아플 정도로 그러한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려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운동하면 안 됩니다. 근육에 통증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근육이 부하가 되게 되면, 과부하가 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 하면 근육에 상처가 납니다. 조금씩 상처가 나요. 그러면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육이 많이 부는다는 것은 사실은 근육이 병들게 해서 근육을 보완하는 그러한 자연적인 방어기제로 인해서 근육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안 하게 되면 이러한 자극이 줄게 되고 또 근육의 통증이 또한 상처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근육이 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단백질 섭취도 중요하고 또 잠을 잘 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때가 언제냐 하면 보통 분비되었다가 낮에 분비되었다가 언제 호르몬이 작동을 하느냐. 이것은 잠을 자고 나서 몇 시간 후부터예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흡수가 돼서 피에 들어가서 간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간에서 이 성장 호르몬이 변형을 일으키게 돼서 그 변형된 그 GF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이 뼈를 자극하고 근육을 자극하고 해서 어린 아이들이 잠잘 때의 성장 호르몬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잠이 없다 이런 경우에 잘 키가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잠을 잘 수 있도록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공부하는 데만 그냥 집중을 해서 그냥 잠자는 것을 이렇게 절제를 시키면 그 성장 호르몬이 뼈와 근육을 만들어줄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을 자는 것, 수면을 잘 취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어린아이가 자라고 또한 어르신들이 근육을 강화시키고 또 젊게 사는 비결로 가는 것입니다. 또한 운동을 할 때 조금 고강도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 때는 되도록이면 스마트폰 같은 걸 보는 것을 삼가해야 돼요. 왜 스마트폰이 안 좋으냐? 물론 영상에 자극도 있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기능 중에 블루 라이트 기능 그것을 좀 소멸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을 좀 차단을 하고 보더라도 잠깐 보는 것이 좋은데 되도록이면 늦게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또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역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 때 자라면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참 풍성해지고 총명이 풍성해지고 또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러한 그 예수님의 자라나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성장할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생의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그들에게 뭐를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복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모하라?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장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목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장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 성장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그냥 현상유지 정도 하면 되지. 인생 살아가면서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그건 미련한 생각이에요. 그건 퇴보입니다. 그때부터 퇴보되기 시작해요.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우리의 몸은 성장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잘 분비되도록 해야 되고 또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대로 오직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장은 하나님의 뜻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성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성장하기를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육에 부하를 주어서 통증을 느낄 정도로 부하가 있어야 근육이 성장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의도적으로 부하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장하기 위한. 첫째는 뭐냐. 자신만의 리듬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장 호르몬이 아무 때나 분비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성장 호르몬이 효과를 발휘할 때가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은 리듬에 따라서 분비되기도 하고 리듬에 따라서 잠잠해지기도 하고 리듬에 따라서 성장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의 성장을 위하여 바이오 리듬 생체 리듬을 잘 이해를 하고 잠을 잘 때 자야 되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밥을 먹을 때 밥을 먹고 운동할 때 운동하고 쉴 때 쉬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성장 몸의 성장을 위하여서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또한 인생의 경영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을 청복하고 타스리고 번성하고 성장하라는 그 명령대로 우리의 삶 속에 루틴과 같은 리듬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성공적으로 경행한 유명인들 보게 되면 자기 자신만의 분명한 루틴이 있어요. 이건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행하는 행동이 바로 루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느냐 예를 들자면 사업가나 스포츠맨이나 유명한 정치가나 이런 분들은 그때그때 루틴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유명한 운동선수인 나이저스의 카우셔라고 하는 야구선수가 있죠. 그 야구선수는 선발 등판을 할 때가 되면 자신이 받는 마사지 배드 그 배드에는 어느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앉지도 못하게 하고 매우 민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과도 인사도 안 해요. 대화도 안 합니다. 아주 집중하는 거예요. 그 루틴에 그래서 똑같은 루틴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은 설교 강단에 들어가기까지 불문율이 있어요. 아무도 나에게 대화를 하게 하지 마요. 그는 그냥 말씀을 늘 이렇게 묵상하면서 강단에 서기까지는 상담을 절대 안 합니다. 인사도 안 해요. 만나질 않아요. 그리고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딱 규칙을 세워놨어요. 끝나고 나서 얼마든지 인사하고 또한 상담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 인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 루틴에 해방이 되게 되면 이게 뭔가 깨져버리는 거야. 능률이 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바락 오마바 같은 대통령도 그 집무실에 가기 전에 늘 조깅 운동하고 또 트레이닝 아주 웨이트 트레이닝 무거운 그러한 역기 이런 것을 들고 이것이 바로 루틴으로 되어 있어요. 가기 전에 땀을 쫙 흘리고 하는 것. 그리고 창조적인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쓴 유명한 미국의 무용가 타르프는 아침에 의식처럼 하는 것이 있는데 명상을 하는 겁니다. 명상 불안과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아침 명상이 큰 도움이 된다. 물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기도가 돼야 되겠죠. 요가와 같은 명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근육의 성장을 위하여는 같은 운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인생의 경영을 위해서도 나만의 루틴이 있어야 돼요. 나만의 루틴이. 저도 저만의 루틴이 있는 거예요. 매일 아침 잠을 늦게 자든 못 자든 간에 5시에 항상 깨는 거예요. 루틴이에요. 그리고 잠에 깨면 맨 먼저 하는 게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일어나서 걸터 앉아서 에베소서 6장 8절에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게 하시고 의의 흉배로 내 심장과 내 흉부를 보호하고 또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한 구원의 투구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성령의 검을 성령의 검을 무장하는 거예요. 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시로 기도와 강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7가지 하나님께서 루틴으로 아침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와서 이제 새벽 기도로 가서 또 새벽 기도의 루틴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또 부르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이 아침 의식으로 행하는 루틴이에요. 루틴 이것이 빠지면 그날 하루에 그 모든 스케줄이 다 망가져요. 능률이 없습니다. 몸이 아파서 한때 참 한 두 달 동안 새벽 기도를 못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뭐 쉬는 것은 물론 쉬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 삶 자체가 리듬을 상실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무겁고 감기도 잘 들게 되고 일의 능일도 잘 오르지 않게 되고 또 늦게 자게 되고 그래서 다시는 아무리 몸이 아프고 아무리 늦게 잠을 자는 그러한 일이 있어도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는 그 루틴은 내 삶 속에 아주 불문율이 규칙적인 것 내 인생의 경영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을 정말 효과적으로 능률 있게 그것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성장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만의 루틴을 흐트리면 안 돼요. 흐트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인의식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기독교인은 무슨 주인의식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청재기가 돼야 되잖아요. 아니 나는 월급을 받고 사는 사람인데 주인은 따로 있는데 어떻게 주인의식을 가진다는 것은 오히려 그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청직이지만 그러나 주인이 맡겨주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이것 자체는 내가 주인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고 일을 하는 자는 어떤 경우에도 일의 능률이 없고 창조적이고 창조적이고 또한 혁신적인 그러한 사업을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일이다. 내가 주인이다. 주인은 물론 모든 이 자본의 소유주는 이 회사의 회장이나 사장이지만 그러나 내가 맡고 있는 이 일에 한해서는 내가 주인이다. 이러한 주인의식을 가졌을 때 그 일의 능률이 오르고 효과가 있고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그런 사람들은 게을러요. 그저 아이서비스 보는 데만 열심히 일하지 내 일이 아닌데 뭐 그냥 시간만 때우고 이러한 자들은 그냥 미안한 얘기지만 이러한 회사에서 퇴출할 수밖에 없어요. 뭐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어느 기업에서 말이에요. 그 와이파이 그것을 설치를 안 하기로 그렇게 했으니까 그 노조들이 막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일할 동안에 동영상 보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지. 그 일할 시간에 왜 다른 일 무슨 다른 걸 보고 있냐 이거지.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 내가 맡겨주신 그 일은 나의 일이에요.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일에 100% 충성하지 아니하면 충실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주인의식을 가진 자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성장이 없어요. 그것은 바로 조직을 파괴하는 것이에요. 뭔가 이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다 달란트를 주고 내가 다시 올 때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라. 두 달란트는 네 달란트 다섯 달란트 가진 사람은 열 달란트를 만들고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게 중요하고 귀한 것이니까 혹시 이거 잃을까봐 땅에 묻어놨다가 주인이 오니까 한 달란트만 내놨다.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 있는 것도 빼앗아서 열 달란트 있는 자에게 죽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인이 일을 하듯이 나의 일에 열심과 성실로 혁신과 변화와 성장을 통해서 내 일의 결과를 가져다주는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직장인의 아주 모델이 아닙니까? 요셉은 바로의 참 아니면 보디발의 그 종으로서 얼마나 충성했어요. 또한 한 나라의 총리로서 완전히 다 맡길 나라를 다 맡길 정도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한 청지기의 삶이라 이건 이런 자들이 성장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하는 자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 내 일이 아니니까 그저 시간만 떼우고 나는 월급만 받으면 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중. 주인이 볼 때 회장이나 사장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걸 모른다면 경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성격이 아주 못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직원들 보다 보면 그런데 그 일하는 것에 아주 충실하게 일을 해. 나는 그러한 자가 훨씬 더 직장에 이로운 자다. 월급을 더 많이 줄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아낌없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격은 좋은 것 같은데 그냥 두루두루 시간만 때우고 시간 있으면 핸드폰 보고 적당히 잡담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 직장은 능률이 오르지 않는 것 능률이 성장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주인의식을 가진 자는 겸손하고 희생적이다.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우리 청지기의 삶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할 때 겸손하고 희생적이에요. 남에게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무슨 일을 해줄까 이거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을 받을까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싱가포르에 가면 그 치과병원이 있어요. 그 치과병원의 의사들은 철칙이 있다고 해요. 예약 환자가 있게 되면 먼저 진료실 앞에 대기하고 의사가 대기하는 차트를 딱 들고 그리고 환자가 오는 것을 맞이하는 의사가 그렇게 해서 간호사가 인도하는 게 아니고 의사가 친히 인도 그래서 치과 치료하는 진료 의자에 딱 앉혀서 그때부터 어디가 아프시고 어디가 어떤 치료를 해야 되고 이러한 것을 다 아주 소상하게 설명을 해요. 환자들이 대만족 물론 좀 비쌉 좀 비싸요. 그게 물론 영리 병원이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것이 환자의 돈을 좀 더 내더라도 좀 더 친절하고 아주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것이 환자의 마음이라 이거예요. 그걸 말려서는 안 된다. 말려서 제가 독일에 공부할 때도 의사로서 수련할 때도 보면 한국의 실증과는 완전히 다르죠. 물론 한국은 아직 여러가지 대량 진료를 안 하면 병원이 잘 유지가 안 될 정도의 수가가 낮고 또 환자를 많이 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의사가 나가서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진료실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확실합니다. 아니면 바쁠 때는 환자들 아예 배드에다가 쫙 그냥 간호사들이 여기저기 딱 배치를 해 놓고 그러면 의사가 차트를 가지고 직접 이 환자에 가서 거기서 바로 진료하고 처방 내리고 검사 내리고 다 그런 또 이 환자에 가서 하고 이것은 대학병원이 아니라 일반 개인 병원에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다. 이와 같이 겸손하고 희생적인 그러한 자세 이것이야말로 주인의식을 가진 청지기의 자세가 된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해요. 두 번째로는 책임의식을 가진 책임의식 주인의식을 가진 자의 특징은 뭐냐 자기 일이다. 그래서 자기가 책임을 지는 책임이 무슨 일에서든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방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마치 사과의 썩은 부분처럼 조직 전체를 멍들게 하기 때문에 이건 도려내야 되는 도려. 모세도 정말 십계명을 받으러 신해산에 갔을 때 백성들이 기다리다 안 오니까 금송아지를 가지고 우상 숭배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저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겠단 말이야. 이제는 너 한 사람만 남겨놓고 너로부터 씨를 받아서 큰 민족을 이루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님 하나님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별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처럼 그 자손들이 많아지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변호를 하고 백성들을 위하여 책임있는 자세로 리더의 책임있는 자세로 백성들을 보호하는 백성들의 편에 서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고 책임있는 리더의 모습을 보이는 거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책임있는 자세에 감동하셨어. 그래서 그 백성들을 벌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장하는 길로 가는 자는 책임감 있는 자가 되어야 책임감은 또한 세 번째로 성장하는 길로 가는 자는 시간관리를 잘해야 시간관리 참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타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그랬어요.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우리는 썩지 아니 않을 것을 얻고자 하는데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이 않게 한다. 여러분 목표 설정이 분명하면 시간관리도 잘 되는 거예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시간을 잘 나눠서 이 절대 시간을 투자하는 지혜를 얻어야 한다. 절대 시간. 누구에게나 동일에게 주어진 1분 60초 1시간 60분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60분의 시간을 가지고 수많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60분의 시간을 가지고 효과를 낸 게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시간을 소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재적인 모차르트나 피카소나 이러한 유명한 마이클 조던과 같은 그러한 농구 선수 이러한 자들 또 수많은 연습과 시간을 효과적으로 집중하여 투자했을 때 그러한 천재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예요. 그리고 시간을 아끼는 자는 집중하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반복 집중하면서 그 절대 시간을 투자하는 방법이에요. 일이 잘 된다고 끝나는 것 아니고 집중적으로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전문가 엑스퍼트가 되는 거예요. 엑스퍼트 저의 경우에도 뇌시경을 많이 하면서 환자들마다 다 목의 구조가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뇌시경을 들어갈 때 어떤 사람은 수월하게 쭉쭉쭉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긴장을 해가지고 그냥 막 목이 꽉 조여져가지고 집어넣었다가 큰일 나게 생길 때가 있어요.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어떨 때는 심지어는 말이야 청공이 되는 그러한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지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모니터를 보면서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꽉 조여서 그때는 눈을 감아버려 차라리 눈을 감고 거기다 감각에 의지해서 그냥 손감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수많은 경험 반복적인 훈련 아주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몸에 베어버리는 거예요. 수만 건 정도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엑스퍼트가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운동선수들이 탁월한 이러한 기량을 발휘하는 것도 수많은 반복적인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아주 그냥 대가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성장을 위해서는 또한 일의 순서를 잘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한 시간 동안에 많은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일밖에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부들이 일하는 걸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세탁을 하고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설거지 하다가 청소 하다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먼저 세탁기에다 옷을 집어넣고 세탁기가 자동으로 돌아갈 때 그 다음에 설거지를 하려고 하니까 설거지에 음식대가 많이 있다 찌꺼기들이 그러면 그 설거지 통에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집어넣어서 말이에요. 그걸 녹이는 때 그때는 청소도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청소를 하면 청소가 끝나면 음식대가 슥 녹아져 있어요. 그러면 빨리 설거지를 하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땡 하고 세탁기 속에 옷이 세탁기 끝났다. 그럼 갖다 놀면 되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효과적인 성장을 하는 시간을 절약하는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은 동시에 할 줄 알아요. 무슨 일이든지 컴퓨터도 말해요. 동시에 한꺼번에 일이 되질 않아요. 잘못도 하면 버그가 생깁니다. 저도 일을 하면서 환자 진료 하면서 그것을 그냥 어떻게 하든지 동시에 하나님 말씀도 생각하면서 설교도 준비하고 책도 집필하고 이러한 말씀도 준비하고 방송도 준비하고 이러한 일을 동시에 하지 아니하면 시간이 없어요. 따로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루틴을 가지고 출근 하게 되면 딱 먼저 컴퓨터를 켜고 나서 얼른 그 시간에 옷을 갈아입고 진료에 태세를 잡히고 앉아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환자와 나누면서 무슨 에피소드가 있나? 무슨 하나님이 내게 이 환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을 이것을 깨워서 듣는 것 그래서 설교 제목을 만들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나서 틈틈이 하나님의 말씀을 띄워놓고 그 말씀을 묵상 하면서 그 육적인 치유 의학적인 치유와 이러한 영적인 치유를 어떻게 통일을 시킬 것인가 접목을 할 것인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따로 시간을 해서 하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진료하는 것만 하나만 해도 몸이 망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동시에 몸과 마음과 영이 한꺼번에 연합으로 통합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는 거예요. 통일. 그래서 몸 따로 영혼 따로 치유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연관성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결하고 그 말씀이 주는 지혜와 지식에 따라서 그것을 환자에게 적용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고 또한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함을 통해서 그야말로 전인적 치유가 일어나도록 시간을 아껴서 동시에 통합적인 그러한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개척하는 것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 이것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 여러분도 마찬가지 무슨 일을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 내가 하는 일 따로 있고 내가 예배 가서 기도하는 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언행일지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믿음이 바로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을 내 삶속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시간을 전략하여 집중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속에 이룰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적인 그러한 의식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청결하고 무엇이든지 성결하고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기록한 기뻐할만하고 사랑할만하고 정결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믿음대로 생각대로 내 삶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의 길로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 네 번째로는 참 지식을 얻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여러분 자라가지 아니하면 병든 것입니다 유아가 되고 소아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되면서 우리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우리는 우리는 학습을 통하여 우리의 주의 환경을 인식하고 그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바른 지식과 바른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학습한 것을 우리의 삶속에 적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2사에서 50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여 저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옵시고 나로 공피반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며 아침마다 깨우쳐주시고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옵소서 이건 눈을 묵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역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학자같이 그 사람들의 말로 어떻게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고 내 삶속에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속에 성장하는 마지막 단계 학습을 통하여 그 지식이 참 지식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지혜로운 삶을 통하여 열매를 가지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고 일을 하십시오 내가 이거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처자식을 버려먹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 병납니다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임할 때 그리고 그것을 모든 것을 순서대로 척척척척 이렇게 행할 때 그리고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지식을 많은 반복과 훈련을 통해서 습득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육간에 성장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성장하는 자는 생활의 리듬과 루틴을 유지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로 성장하는 자는 주인의식을 가진 청지기혜로 충성하는 자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로 성장하는 자는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시간을 잘 관리하는 자 그것을 잘 사용하는 자 네 번째로 성장하는 자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매일같이 내 삶속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골료세서 2장 3절의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지식과 참 은혜를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 영이 밝히 알게 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과 훈련과 또한 루틴과 반복적인 연습과 또한 그 아는 지식을 내 삶속에 적용하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더라 그런 사람은 직장에 가도 환영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도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처럼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성장하는 삶 예수 안에 있는 지식과 지혜의 보화 이것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참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성공적인 성장하는 삶이 되기를 주여러므로 추구합니다